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6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재밌었죠? 지수부터 좀 볼게요. 지수를 보시면 제가 며칠 전부터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과상 5일선은 깨는 봉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아침에 오른 척 하더니 하락하고 반등 또 저가 깨고 하락하고 반등 저가 깨고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도 제가 좀 거래를 많이 했지만 내일도 좀 재미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장주라 골라놨던 종목이 SY 이 종목이 있었죠? 분봉으로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가고 아침에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반등 저가를 깨지고 떨어지고 반등을 하고 끝난 모습이에요. 거래한 거 보시면은 어제부터 제가 거래하고 오늘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동일 탁전부터 매수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를 계속 걸었는데 저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가주길 바랬는데 오후장까지 계속 가주길래 계속 6,050원 이 부근에서 계속 걸리길래 조금씩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사주고 오후장에 목표까지 가준 모습이에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등 저가 깨주고 반등 나와준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하루 이틀차고 내일까지 3일차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래했던 게 MS 오토텍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저만의 대장기로 되고 상승한 상태에서 어제 은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9,000원 밑에서부터는 유리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갭이 살짝 떴었는데 종가 부분에 대놨었는데 사지고 올라갈 때 매도 한번 해주고 또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또 동일 타점에서 매수 매도하고 또 동일 타점 한번 더 사고 떨어질 때 계속 추가 매수 해주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아직 이 반등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종가 부분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미 여기서 대장주로 골라놨기 때문에 제가 대장주 고른 것은 이렇게 이 앞에서 3일 거래를 해주고 나중에 이 종목이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오르고 나서 절반가량까지 떨어질 때 그때 제가 거래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스윙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거래는 이렇게 했고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해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게 많거든요. 종목들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에서 조회 누르고 천원까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관심용목으로 셀트리온 제약이랑 헬스케어를 넣어놨었는데 오늘 은봉이 나왔어요. 이게 초대장국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3만원 이 구간이면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원하게 오르는 건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유리한 구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이게 콜드체인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죠. 하지만 이건 지금 여기에서 1차, 2차, 3차 나오고 나중에 나온 거라서 거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요. 명신산업은 신규주고. 신풍대학도 그냥 위에서 놀고 있고 대한각. 대한각은 또 콜드주죠. 하지만 1차, 2차, 3차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그었을 때 절반가량. 이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액세스바이오는 뒤에서 나왔고 엔투텍 아니고 이어플로우. 이어플로우가 신규주인데 어제 2600억으로 양봉을 뽑아주고 오늘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차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주라서 거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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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케미칼도 이것도 콜드체인 관련주죠. 이것도 지금 얘가 1차, 얘가 2차인데 꼬리를 달았어요. 이건 아닙니다. SY는 있는 거고 카페24 카페24가 D에서 나왔네요. D에서 나온 건 안 됩니다. ST판도 있는 거고 오늘까지가 3일차로 끝났네요. 이것은 너무 제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상승을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일 동안 다 반등이 나온 모습이네요. KNN 아니고 우리 바이어도 지금 높은 상태예요. 하나, 둘, 셋. 3차 상승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HLB는 아니고 서린 바이어도 아니고 현대바이어도 상한 거 나왔지만 D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한미사이어스도 아니고 독십자 랩셀이 제가 어제 여기 갭이 있어가지고 좀 안 한다 했었죠. 은봉으로 크게 나왔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AB 프로바이어가 지금 이 앞에 여기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2천원 밑으로 오려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유리한 구간이에요.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 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CD도 아니고 SK케미칼도 아니고 전군당 바이어도 제가 이날인가 이날 저만의 대장지로 뽑았고 계속 상승을 하드가 오늘 은봉이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중앙가 6만 5천원 이 아래는 충분히 유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 아니고 신지역 아니고 풍국지정도 아니고 혼나기술 아니고 옥십자 아니고 삼성전기 아니고 박슬바이어 아니고 HMM도 아니고 롯데도 아니고 여기까지 천억이네요.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해서 저만의 대장지로 나오지 않았고 SY가 오늘까지 2일차라서 내일까지 3일차로 지켜보고 이어플로우도 오늘까지 2일차로 추고 내일 어떻게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또한 종목들이 다들 지금 은봉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절반 근처에 온 종목들을 저는 내일 유심히 지켜보고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